이렇게 막 훑어줘야 돼 카메라 마사지 받으면 배수도 커져요 배수 크다 빨리빨리 개측 개측 자 개측입니다 개측입니다 사이즈 좋다 좋다 자 개측 자 개측 자자자자자자자자자 421 41 길이 41입니다 자 그러면은 19대의 21 라인크로스면은 비매너로 경고 두장후 세장이에요 벌룹벌룹은 별풍선 50개 진짜 낚시 같다 새소리도 들리고 진짜 낚시가 지금 완전 추워 죽겠는데 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두들링이다 낚시대를 두드려 낚시대를 두드려 그 어떤 FTV 방송에도 나오지 않았던 신기술 낚시대 뒤통을 때리는군요 그냥 등등등등등등등 낚시가 무슨 노가다야 우와 크다 승부초다 승부초다 낚시대 뒤통수 야 이거 재밌다 재밌다 오 죽겠어요 달달 떠시면서 달 낚시하고 계세요 길이 입 딱 잡았고 이거 30초다 잠시만 여기 입 딱 대보고 입 딱 대고 꼬리 꼬리 이거 애매하다 어떡하지 기분이다 40 40 40 40 40 40 40 두 40 43 44 45 45 23 대 21 2점 남았다 2점 남았다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23 대 21 날 몰라 지금 급조된 사장님 팀이 이기고 있어요 베스트 포인트 21 그리고 현지에서 오늘 급히 모여주신 사장님 팀 23 보랏빛소님의 캐스팅을 사람들이 바라고 있어요 언제 출연해 주실 건가요? 버퍼링 캐스팅 버퍼링 캐스팅 풍미장렬 버퍼링 캐스팅 따라할 수 없어요 그만할 수 있어요 너 일주에 왔어요? 야 이거 마지막 결승물고기 잡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? 도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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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노자라만 주세요 사장님 아무거나 어제 고삼지 모노로그 찍고 왔다는 데서 고삼지 모노로그 슬프다 슬프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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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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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끝났다 끝났다 랜딩 성공하면 끝났다 끝났다 야 끝났다 끝났다 우와 우와 이제 낚시할 수 있다 밥 먹으러 가야지 우와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우와 이 기쁨을 누구한테 말해야지? 이 기쁨을 게리 도빈스 형한테 일단 말해야겠네요 도빈스도 있었으니까 도빈스를 아 이거 인터뷰 한번 해야죠 무슨 채비를 잡으셨어요? 프리리그요 국민채비 더 불린거? 와 완전 대한민국 국민이 대야만 잡을 수 있다는 그 채비로 아까부터 지지시더니 꼬셔서 잡았대 진짜로 마지막 물고기 잡았어요 이 기쁨을 누구한테 가장 먼저 전하고 싶나요? 여자친구 안계세요? 아 진짜요?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이 기쁨을 전해주세요?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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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언제 헤어졌나요? 이렇게 낚시 잘하는 남자친구가 헤어지다니 그 여자 후회할거야 아 진짜요? 아 슬프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제 녹화 들어갑니다 자 오늘 일단은 여기 나산천 맞죠? 네 나산천에서 게임을 했구요 그 광주 베스트 포인트 팀 몇 점? 21점이요 21점이요 네 그리고 급조된 월드클래스 실력을 자랑하는 머리 큰 형과 아이들 머리 큰 형과 아이들 팀 25점 26점 잡으신거죠 아까 마지막 큰거 잡으셨으니까 일단은 이쪽이 이기셨으니까 축하 한번 해주세요 박수 한번 반갑니다 박수 여기서 굴욕의 인터뷰 들어가겠습니다 자 몇 점 잡으셨어요? 한 마리 남았다 저도요 아까 자신 여기 현진이라고 아까 분명히 제가 아침에 드릴게 40마리인가? 막 샤론에 가면 40마리 나온다 하셨는데 네 그래요 몇 마리 잡으셨죠? 한 마리 잡았습니다 이 자 잡으셨죠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잡으신 분은 수고하셨구요 최고 실력자처럼 보였습니다 한 마리 나왔습니다 몇 자 잡으셨나요? 전문인 몇 점 잡으셨나요? 19점 했습니다 솔직히 혼자 나올걸 그랬죠? 솔직히 말해주세요 본심을 말해주세요 잘 잡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조금 상황이 안좋아서 많이 못 잡은 것 같습니다 오늘 뭐로 많이 잡으셨어요? 8분의 1온스 스피너 베이트 싱글블레이드 아 제가 끊어먹은 그거요? 네 맞습니다 본인 소개 한번만 더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패스트 포인트 전남방 회원인 자작 런커구요 네 3살 된 아들이 있구요 오늘 진짜 승리팀으로 이끌뻔했는데 좀 아쉽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? 형들하고 동생들이 잡아줘야되는데 끝내줘야되는데 못 끝낸다가 무척 아쉬워했어요 일단 소복기 생각해보구요 자 오늘 이렇게 잡으신거죠? 머리 큰 형님 아까부터 게시판에 도배되고 있어요 머리 큰 형이라고 몇 점 잡으셨죠? 저는 한 마리 3점 아까 처음에 잡았던 드랍샷 네 네 드랍샷 사낭님 몇 점? 전 5점 잡았어요 뭐로 잡으셨어요? 루어 히트 루어 지그헤드랑 메탈 지그헤드랑 메탈 피넛 옛날 스티즈만 들고 다니고 내 빅소드 언제 들고나 볼거에요 사기만 하고 안들고 다녀 몇 점 잡으셨죠? 6점 잡았어요 6점 아까부터 꾸준히 잡으셨어요 한 점이만 탔습니다 멋지셨습니다 6점 자 오늘 몇 점 잡으셨죠? 9점 잡았어요 9점 아까 스피너베이트를 계속 잡으셨는데 어디건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여기 나산천의 대세는 묻지말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사용하신 노드는? 게리도빈스 게리도빈스 형이 넘어오면 제가 얘기는 해볼게요 낚산천가서 낚시해보라고 하하하하 이유없이 게리도빈스 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물고기 잡으신 몇 마리 잡으셨어요? 한 마리를 마지막에 잡으셨어요 멋지다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결정샷 위닝샷 이 친구도 제이에스 로드 게리하고 닉스파어하고 크으으으 제이에스를 쓰면 이긴다는 보장이 있나요 근데? 하하하하 제이에스 꽉쳤습니다 하하하하 제이에스 꽉쳤습니다 어제 사신발이 제가 잊지 않고 있겠습니다 네 하하하하 아침에만 해도 기세등등 하셨는데 하하하하 아무튼 근데 오늘 어려운 방송인데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제가 모실게요 그때는 더 많은 인원이 모여서 말도 안되는 방송 또 한번 해보시죠 하하하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하하하 자 여기서 마지막 하나만 약속하고 가세요 뭐 사실거에요? 하하하하 다섯명 잠깐 일분동안 협의하시고 제가 기다렸다가 녹화하고 갈게요 인증해주셔야 되니까 하하하하 모여서 얘기해보세요 뭐 먹으러 갈지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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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식은 저희가 보태서 식사를 대접하시겠습니다 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